시도 피아노입니다. 오 예나빵이 벌써 지금 좀 그런데요. 빨리 하세요. 아 연습이에요. 잠깐요. 다시입니다. 하세요. 예나빵이 못하시네. 한 번 해서 좀 하네요. 처음 해봐서 그런데요. 아. 세 번째 시도. 뭔가 이상했는데요. 나중에 되면 또 바깥 촬영도 할 거예요. 예나빵 님. 같이 도와주고 줘. 네. 예나빵 님이 또 실패하셨군요. 120점밖에 안 됐어요. 여기는 바깥 세상. 어떤 모험이 기다리지. 빠이룽. 빠이룽.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. 예나빵 님이 맞다. 끝. 안녕!